안 돼! 안 돼! 단수의 깁니다. 레오 뺏어. 단수의 깁니다. 레오 뺏어. 파울입니다. 레오 확실히 경험이 좋네. 레오 파울. 레전드팀 윤두준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서은광. 남우현. 받아줬고요. 수비 많아요. 받아줄 사람입니다. 레오 비어있습니다. 레오 쪽으로 주는 게 좋은데요. 못 봐요. 손을 좀 길게 갖고 있습니다. 못 봐요. 볼 트래핑이 길어요. 다시 한 번 서은광. 서은광. 다시 한 번 서은광. 서은광. 아 파울. 오 프리킥이에요. 좋은 곳에서 프리킥 얻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역습을 허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서은광 선수가 후반전에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좋아요. 확실히 다릅니다. 고생할 때 고생할 때 고생할 때 한마디 하자. 자신 있게 자신 있게. 프리킥 여기서 뭔가 작전이 있는 것 같은데. 잡아야 됩니다. 동준 골대 옆에 골대 옆에. 과연 윤두준. 자 독점입니까요. 바로 슛인가요. 슛킥. 잘 들었습니다. 슛킥. 아. 막힙니다. 자 역습합니다. 자 바로 연결됩니다. 김시훈. 와. 트리핑 좋아요. 김시훈 선수도 볼 따르는 눈으로 좋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와. 근데 저는 오늘 이게 선수들이 너무 진심으로 차니까. 막 모든 걸 다 쏟아붓는 느낌이어가지고. 맞습니다. 재단하네요. 아아. 핸들무 핸들무 핸들무. 심하여. 핸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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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무. 손이 닿으면서. 드디어 지금 누적된 파울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파울이기 때문에요. 팀 파울이 생기면 어떤. 지금 위치해 있는 10m 지점으로 경기장 안에 라인이 되어 있죠. 수비 벽을 못 씁니다. 더군다나 이 누적된 파울은 경기 후반전 끝날 때까지 안 없어지고 아 그렇군요. 파울을 할 때마다 지금 주어집니다. 일반 축구에서 그냥 패널티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널티킥이네요. 레전드 팀이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죠. 자 반전이 이루어지나요? 과연! 자 선수 출신 레오! 레오! 프리킥 슛! 프리킥 슛! 프리킥 슛! 프리킥 슛! 오케이! 2-2-2-0점이에요. 자 서원광이 만들어낸 찬스를 레오가 연결시킵니다. 지금은 레오 선수 잡툰이 좋은 게요. 달려가는 모습은 아주 강하게 잘 것 같이 하다가 순간적으로 인사이드로 툭 밀면서 골캡파의 타이밍을 뺏었습니다. 이 3파울 제도가 경기의 변수네요. 슈퍼루키 팀은 이제 반칙을 신경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소극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레전드 팀으로 흐름이 오는데요. 아 섬혜씨가 하나 했어요. 네 해냈습니다. 자 동점입니다. 자 하지만 거침없이. 한 송구가 나오네요. 한 송구가 나와요. 작전을 좀 봐줬거든요. 자 남혜현 왼쪽 비었어요 왼쪽. 잘 막았어요. 이제 오厲害anie입니다цы 앙컬. DP 3윗 oc물 이동환이동ilian 노 пару 전에는 성공할 거짓 crowdssk esfuerВ달 protract. 거치로 집중하는 디야형에 狹점이 되다 보니까. 狩점이 되고. 단 СС 1 Québec 모서민 이동환시 더보기 3τού ilは 1政府riskushu. 전박! 거칠어지는데요? 동점이 되다 보니까요. 양 팀이 이제 가장 격렬한 플레이로 진행 중입니다. 한 칸이 먼저가 아니야. 레오야, 다 쏟아. 바꿔줄 테니까 한 번 실타임 줄 테니까. 수비 후기 해줘야죠. 레전드 팀. 아, 김슈. 김슈은 여유있어. 빅스 레오의 슛. 3대2 역전 슛입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서완의 어시스트 아니었나요? 이 장면인데 너무 잘 찍어서 줬어요. 맨발로 칩샷으로 연결했고요. 그걸 남우현 선수가 세컵볼을 떨어뜨려준 걸 때려는 거죠. 기점 역할을 했죠. 완벽한 커버플레이였습니다.